오상균 아이잉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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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잉 알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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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슬비가 덜이듯이 이제 슬픈 시간 잘 가세요 잘 잊으세요 동물의 기념이구나 한 마디만 쏟아줄라 그래 울지 못할 판가짓이야 평상도 가수의 아가씨가 우울해 이 분의 성적이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중오시 장탄 수도권 단합대 이무사이를 맡은 오상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바이크 소리가 나는데 박수와 함께 함성이 안 나와 다시 한 번 소리 할게요 사연같은 오상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하느님도 우리 행사를 돌봐주시기 위해서 너무너무 쾌창하고 좋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몇 분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오늘 우리 행사를 정말 즐겁고 재미있게 해주신 우리 밴드마스터가 계시는데 현재 이 밴드마스터님은 안양예술단의 단장님이시고 또 그리고 송해 국민 사회자 송해 사회자하고도 많은 행사를 했던 경험이 풍분하신 군의 연관급 구급 장교를 계시다가 현재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정말로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오시 장탄회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상원님이 오늘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우리 앞당장 김만태 단장님을 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하신 오씨의 총진이 오양근 회장님을 위시해서 전 오씨의 총진이 회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오상균 사회자와 최고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